전기전자 쪽으로 이 사람이 조금 능숙한 거를 다루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정보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구속이 될까 올해가 고비야 내가 말하는 거야 올해가 좀 고비야 올해 계속 관제수와 구설수에 유발되게 되는 형국이거든? 오늘은 오늘은 블라인드 사주 블라인드 사주 네 블라인드 사주가 뭔가요? 이제 제가 블라인드 사주라는 게 사주를 가지고 와서 도령님이 프리를 해주시는 그거 맨날 했잖아 지금까지 뭐 친구라고 속이고 삼촌이랑 속이고 하면서 맨날 했잖아 그거는 이제 좀 몰래카메라로 가면 좀 이제 단물이 빠졌다 야스 야스 뽑아 먹었다 야스 야스 그렇다는 소식 이제 대놓고 이제 한번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럼 이제 사주를 드릴게요 네 사주를 불러보세요 그 성함 그 성 성은 가르쳐주세요 왜냐면 점사를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최소한 성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이 뭔가요? 성은 이씨입니다 이씨? 네 어디있지까지는 말 못할 거고 일단은 이제 공수를 받아보기 전에 사주로 말씀을 잠깐 드릴 것 같으면 오 이 사주는 뭔가 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? 일단 단위가 커요 단위가 크다 단위가 크다 넓고 넓은 대지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관리자로서의 면목이 뛰어나다 근데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여름에 어떤 형국이냐면 이제 넓은 들판에서 과일을 막 익혀 나가는 형국이예요 형국이예요 그러니까 이 화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마 전기전자 쪽으로 이 사람이 조금 능숙한 어 거를 다루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정보나 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이제 갑 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을 명점으로 갑이다 하는 거는 이 사람 내가 최고다 어 최고의식 무조건 했을 때 내가 선두 숫자여야 된다 어 최고위로 올라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런 어 그 뚜렷한 목표 의식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사주예요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강장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 나무 자체를 보면은 겨울나무거든요 여름에 태어났지만 겨울나무의 특성을 가져요 겨울나무의 특성이 뭐냐면은 환경 극복 능력이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사주 와우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꿋꿋이 겨울나무처럼 견뎌냈다가 언젠가는 봄에 싹을 튀어 낼 줄 아는 인내력과 집중력을 가진 사주이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넓은 넓은 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외 영마에요 해외 영마 밖으로 돌아야 되는 사주다 내가 해외로 돌으면 돌수록 더 명이 나는 사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요건 이제 요건 명리적인 거고 신점을 한 번 받아볼게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전기전자에 강화됐잖아요 번개가 표시가 나요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딱 눈에 바로 보이는 건 번개가 쳤어요 번개 그러니까 뭐 그 유행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왜 번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사람은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무조건 흐름을 타고 자기가 흐름을 이렇게 먼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양봉업자라고 합니다 양봉업자요? 그러니까 우리 동자님들 하는 말로 양봉업자 양봉업자 사주래요 왜냐면은 양봉업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벌을 키우는 사람 벌을 키워서 꿀을 얻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밑에 벌처럼 많은 사람들을 누려가지고 양봉업자처럼 꿀을 모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봉업자 사주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우리 동자님이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주는 아빠 말 잘 듣는 사주 아빠 말 우리 아빠 말 이 형아 아빠 말 우리 동자님 이 형아는 아빠 말 잘 듣는 사주다 근데 아빠 말 들어가지고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아빠 말 들어가지고 내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저희 할머님이 하시는 말이 시기를 기다려라 이 사주는 강태곤과도 비슷한 사람이다 강태곤 이야기하세요 강태곤 네 왕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만 때를 잘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때를 이제 낚시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가 되었을 때 이제 왕에 오르는 그 중국의 그 이야기잖아요 중국 왕의 이야기인데 이 사주도 그렇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명이 난다 그러면 식이 질투 공격을 당한다 절대 내 이름이 야이가 되어서 납니다 명이 지금 서면 안 된대요 지금 무신생이시면은 68년생이시면은 53세신데 내가 60세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조용히 근데 이게 50세부터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이 자꾸 불거진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기 질투와 공격을 당한다 일어낼수록 내가 자중해야 되고 조용히 수그러들여야 된다 대응하면 안 된다 반응하면 안 된다 불이 내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점점 커지는 행동이에요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조금 그래야 되는 사주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아무튼 60세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큰 화가 닥치는 사주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근데 성을 말해주니까 나 이거 아까 번개 칠 때 대충 느낌 왔어요 전 왔어요 이 정도 기운을 가진 사람 중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 밖에 없지 뭐 그 사람 맞지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 삼성전자 삼성전자 맞나? 그 후계자 그거 이재용인가 그분 아니죠? 맞지? 이건 너무 쉬웠다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과 다음에 더 어려운 걸로 준비를 해볼게요 너무 이거는 하디쉬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진짜 내가 이 분 사주를 처음 보는데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에 내가 기술에 대한 뭐 핵 등력이나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딱 사주대로 살아가시는 분 같아 근데 지금 말이 되게 많잖아요 뉴스에도 되게 많이 하고 아 그러니까 뭐 요즘에 구속이 된다 안 된다 네 맞아요 몇 해 전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셨지 그래서 진짜 구속이 될까요? 요번에? 네 구속이 될까? 구속이 될까? 구속이 될까? 우와 올해가 고비야 내가 말씀하세요 올해가 좀 고비야 올해가 왜냐면은 올해 계속 관제수와 구설수에 기발되게 되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올해만 어떻게든 계속 무너지면서 이 사건을 내년까지 끌고 가면 내년엔 괜찮아 근데 올해가 고비야 올해의 결단이 나면 조금 안 좋은 형국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시간을 잘 끌어야 돼 시간을 잘 끌어야 돼 시간을 끌면 내년 봄이 되면 이게 내년이 봄이 되면 어느정도 만화가 되는 형국이라고 하니까 어 그치 내년이 되면 이거 시간만 좀 끌면 돼 지금 뭔가 일단락을 시키려고만 안하면 괜찮다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 아무튼 그렇게 조금 관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좀 걱정이 많이 되네 네 그러면 앞으로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아 삼성의 미래는 삼성의 미래는 그건 좀 어려운데 공수를 한번 청해볼게요 간단하게 어 어 잠깐만 이게 내년부터 삼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해오던 반도체나 뭐 휴대폰 뭐 요런 개통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대박이 난다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 동자님들 하는 말로 불꽃놀이 불꽃놀이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에너지 쪽으로 아마 조금 뭔가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잘 풀린다 뜻밖의 아이템이 대박이 터진다 라고 하 어 내년에 조금 삼성이 위기전환 전화위복이 되는 형국이다 라고 하니까 어 내년에 여름 가을쯤 되면은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라고 하니까 조금 근데 올해만 조금 잘 넘기면은 내년에 조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어 라는 그런 근데 내년 올해 내년 봄에 아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니까 본 여름에 삼성이 뭔가 나라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지원을 많이 못 받는 형국 계속 뭔가 안에서 이제 미꾸라지가 이렇게 흙탕물을 딱 일으켜가지고 그게 계속 뿌옇게 되는 형국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떠한 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점화가 된다고 하니까 어 일단은 뭐 그건 내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전화위복이 될 어 조금 그런 형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오늘은 블라인드 사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 멘트 음 지금 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조금 아까도 강태봉의 그런 지혜를 조금 배우셔가지고 뭔가 조금 음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셔서 또 삼성이라는 큰 회사를 잘 요렇게 운영하셔가지고 구기선양 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되기를 하늘지름도 기논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tribute Đp 2 2 감사합니다.